14일 대웅제약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4일 종가는 5천원 내린 16만 2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후가는 18만 6천 5백원, 최저가는 12만 2천 5백원입니다. 검찰은 최근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분기별 매출액은 제자리 거름이나 영업이익은 나아졌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753억원, 영업이익이 247억원, 단기순이익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의 최대주주는 지지회사인 대웅으로 지분 47.51%를 갖고 있습니다. 대웅의 최대주주는 윤재승 전 회장입니다. 대웅제약은 외국인의 비중이 7.5% 소액지주 비중이 38%에 이릅니다. 대웅제약의 연도별 매출액은 증가세에서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 552억원, 영업이익이 965억원, 단기순이익이 40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총 1000